Q.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관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kpop때부터 계속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악동이랑 프로그램 내에도 그렇게 많이 대결 구도가 되는데 항상 졌었죠. 프로그램에서는 실전으로 나와서 이제 진짜로 프로 대 프로로 붙게 됐는데 솔직히 세긴 쓰더라고요. 악동은 악동인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나란히 솔직히 제 바람은 나란히 1위 후보를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몇 위를 하고 싶으세요? 나란히 1위 후보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요. 너무 위에 있으니까 애들이 공기를 위에만 맡으니까 밑에 공기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한번 볼게요.